오늘은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검증된 취나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나물은 전국 산지에 널리 분포해 있고, 비옥한 땅의 그늘진 곳에 가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산채 특유의 맛과 향에 취한다는 뜻으로 이름이 붙게 되었고, 약재와 식용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봄철 잎을 뜯어 나물이나 쌈을 싸서 먹으면 독특한 향취로 미각을 자극하여, 나물과 김치 등의 요리에 활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나물을 데쳐서 나물로 먹을 경우에 소금 한 스푼 정도 넣어주면 비타민과 영양소 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1kg에 만원 내외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취나물은 폴리페놀과 항산화 활성도가 호장근보다 86.9%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농농균과 대장균 등의 7종의 균주에 대해 위생안전구역을 나타내어 병원균의 생육을 저해시키는 항균활성도가 우수하게 작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려대학교 취나물 실험에서 알츠하이머병 같은 치매와 신경퇴행성 뇌질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에서 취나물과 모과를 6대4 비율로 했을 경우에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뇌신경 보호 효과가 우수하게 작용되었습니다. 또한 아세틸콜린 에스테라 재활성과 빠른 과산화를 상승적으로 억제하여 기억력장애 개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세포의 희목시계나재인 항산화 효소를 증가시킴으로 세포의 산화와 손상이 감소되었고 인지장애와 기억손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취나물과 모과복합 추출물은 알츠하이머및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 원료로 제공될 수 있음을 높게 시사하였습니다. 현재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치매약물 대부분은 신경전달 기능을 강화시키는 콜리네스테라제 저해제가 있는데 이는 병이 진행을 더디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증상을 안정시킬 수만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소화기계장애나 간독성 및 심혈관계 등의 큰 부작용을 초래하여 치매에 대해 부작용이 없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식물의 아세틸콜린 저해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치매에는 취나물과 모과를 산재로 만들어 육대사 비율로 배합한 후 하루 2-3회씩 식사 30분 후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또는 물에 다리거나 환으로 만들어 먹어도 좋은 효과를 보게 되며 혈중의 지질성분이 축적되는 고지혈증에도 특회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모과가 없을 경우에는 삼체분말을 5대5로 배합한 후 먹으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취나물은 비타민A의 함량이 배추보다 10배나 많이 들어있어 간과 신장질환 및 시력건강을 바로잡아 복합영양제로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취나물을 식용으로 사용할 때는 끓는 물에 2분 정도 살짝 데쳐서 가진 양념을 넣고 무치거나 볶아서 먹으면 좋습니다. 또는 취나물과 엉겅키 고사리를 배합하여 된장국을 끓여 매일 먹으면 암환자들에게 좋은 건강식이 됩니다. 그리고 취나물을 건조시킨 후 차로 달여 마시거나 묵나물로 활용하셔도 되고 뿌리채 뽑아 깨끗이 씻은 다음 장아찌를 담궈 먹어도 매우 좋습니다. 취나물은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풍부해서 소화력이 허약한 사람들은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몸이 찬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으며 배탈과 설사가 잦은 사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으면 수산성분으로 결석을 유발하기도 하니 결석이 있으면 꼭 말리거나 익혀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